국내 최초 머쉬멜로우 제작 과정을 킹스케니아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지금 현재 세 개를 세 개를 지금 눈에 광채 보십시오 눈에 광채 아 조명이 지금 사라지네 자 벙개탄 하나 들어갑니다 벙개탄 자 벙개탄 자 벙개탄 이제 올라갑니다 벙개같이 하나 올라가 아 뜨거워 야 안되냐 이렇게 자 벙개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두개 벙개탄 두개 벙개탄 두개 올라갔습니다 자 조명을 내가 비춰줘야 되거든 나 하지마 뭘 하지마 자 지금 현재 머쉬멜로우 어떻게 되고 있죠 벙개탄의 효과로 지금 벙개탄을 일어난다 벙개탄 앞서 보내는구나 벙개탄 벙개탄 어 흥분했어요 흥분해서 타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 다 됐냐? 자 자 비춰줄게 조명 자 조명을 핑계로 지금 응? 자 자 오 니꺼 어떻게 부푸냐 난 안되던데 그게 노화가 노화가 다 필요한 겁니다 저걸 펌핑시키는 저 이야 신기 다 됐습니까? 앞에 앞에 갖다 놔 와 와 말도 안나와 내려봐도 내려야돼 후우우우 자 끝